수비하는 평택 시티즌 입장에서는 상대방 공격에서 롱킥이 나오는 거를 뽑아내면 성공이잖아요 자 오르바이트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메담에 멋진 원더콜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평택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바로 여기서부터 전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곧바로 카메라가 미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슈팅 스피드였습니다 완벽하게 이메담에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